음악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을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가 믿게 실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 나가는 중에 교수님 출연할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사이에 중간 어디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큰 유행은 정말 큰 유행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그 유행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있어서는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남은 두세 달이 지나면 그 다음 하반기가 매우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정말 큰 유행이 한 번 있다. 정점은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네, 설년휴가 지나면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PCR 기반 진단검사에서 신속 항원검사로 검사 방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조금 낮게 측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만 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의 증가 추세가 4주 내지 8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 주에 최대 2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비례적인 것으로 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최대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최대 확진자가 10만 명? 네,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8주를 방금 4주에서 8주 말씀하셨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8주인 겁니까? 네, 유행의 정점이 언제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정점에 도달한 채로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한 8주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진행이 되면 4주 정도 내면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예측 모델을 돌리고 계실 텐데 4주에서 8주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일단 거리 두기는 2주가 연장이 됐는데 여러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단축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도 달린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있어서는 전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역 체계 자체가 PCR 기반 검사에서 신성황원 기반 검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역학조사도 매우 많이 간소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때까지 3T 전략을 통해서 유지했던 확산세를 억제하는 전략에서 어느 정도의 확산을 용인하는 전략으로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더 이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그렇지만 유행 정점이 지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이행 전략과 완화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7주간 계속 거리 두기 이어지고 있어서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이 상황에서 방역체계 진단검사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상황인데 필요한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환자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이미 경증 환자나 자가격리자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확산세가 급격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 진료 체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만이라도 추가적인 변화가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 정점에 도달하고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사회의 구성 체계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은 계속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누르는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재택치료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늡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씩 나오니까 오늘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군요. 이미 한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재택치료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행 정점이 10만 명 이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10만 명씩 일주일 나온다고 본다면 70만 명의 확진자가 일주일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시에 100만 명 정도까지는 재택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영향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신 분들,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비스의 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약간 좀 놀랐는데 팍슬로비드 투약한 게 지금까지 1,275명, 1,300명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재고는 몇만 명분이 아직 남아있고 실제로 투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보다 투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확진자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약 대상의 연령을 제한해 놨었기 때문에. 네, 투약 대상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유행이라는 것이 추가 접종이 많이 진행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유행의 확산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처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다양한 약재를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과연 처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위험군들,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하신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투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약량이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군요. 자, 방역당국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세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환자 진료체계에 있어서는 델타 변이의 유행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수도 2000병상이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중환자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도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경증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완성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유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 부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부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점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저는 전폭적으로 완화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차 판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유행 정점까지 언제 도달할지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를 지금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4주에서 8주라는 시간이 자꾸 머리에 맴도네요. 정말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른다 이런 점막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상황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의 유행이 매우 크게 진행이 되고 이 유행을 통해서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셨던 분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유행이 조금 더 길고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방역을 잘해와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지 않네요. 남은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새로운 변이 이거는 걱정할 필요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변이도 우려가 되지만 하나는 3회 접종의 효과의 감소 시점이 언제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의 유행에서는 2회 접종의 효과 감소 시점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이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고 나는 시점에서 3회 접종의 효과가 감소한다면 그것 또한 판데믹 대응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계속. 불확실성은 여전한.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제안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3회 접종하신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3회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위험한 감염병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회 접종까지 하면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특히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화율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교수님 출연하시면 항상 마지막은 백신 접종하십시오로 끝나게 되네요. 이것도 여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주에서 8주요. 기대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 다음 주에도 4시에요.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